안녕하세요 김대균이에요 오늘은 별로 사람들하고 방송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방송을 켰습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네요 물 색깔도 예쁘고 사람도 평일이라 없습니다 요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소리는 담아가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바위 색깔이 너무 예뻐 물 색깔도 처음 해봤어요 내가 걸어도 안 부서져요 오 아 위험 기대세요 이래 되지 않나 위험한데 쓰러지기 쉬우니 기대십시오 오 여기 물색깔이 너무 예뻤어 아까 어떤 예쁘장한 애가 여기 계속 죽치고 있어 촬영을 못했어 그래서 잠만꾸러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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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밤이네요 부전하네요 너무 medios 아멘 미성 가볼까? 그래도 갈 때까진 미성 가볼까? 그래도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폭로가 보아니 미성 가볼까? 멈추지 않는다 이빨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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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혹시 모르세요? 네, 여기 근처에도 화장실이 없고, 저 끝까지 가야 돼요? 큰인 아저씨. 저기 저 바위도 예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 again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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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